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초구청장 전성수입니다 개미년 새해 설 명절을 맞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경제도 어려워서 많이 힘드시죠 대내외 사정이 얼른 나아져서 여러분 얼굴에 우선과 희망이 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초구는 설 명절 연휴에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해 구민 여러분께서 편안하고 안전한 휴일을 보내시도록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토끼처럼 희망이 쫑긋 솟고 성공도 껑충 뛰어오르는 멋진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с link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